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인천의 도화동에서 살고 있을 때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렸을 때 저는 인천 도화동에 있는 H빌라에 살았습니다 H빌라 앞에는 기찻길이 있는데 담이 낮게 지어져 전철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집이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5년간 그곳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그 기찻길이 유일한 놀이터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던 제이는 저와 절친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다른 친구와 다투고 난 후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울고 있으면 자기 일인 것처럼 달려가 그 친구를 혼내주었고 등교 시에는 항상 그 친구 집 앞까지 가서 제이야, 학교 가자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날 반가이 맞아주었으며 학교 시에도 항상 50원씩 모아다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군것질을 하고 손잡고 집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고무줄 놀이를 저녁 시간까지 같이 하는 거에 하루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심심해지면 오후 늦게 깡통을 들고 집 앞 철길에 누가 뚫어놓았는지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으로 들어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 안에 있는 울층이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 근처에 놀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놀이터였던 셈이죠 물론 부모님들은 전혀 모르시고요 어느 날 제이의 언니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하기로 한다고 그동안 모았던 저금통을 털어 저와 제이는 동네 문방구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이의 언니는 고등학생이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언니를 엄마처럼 굉장히 잘 따라 썼습니다 그때 선물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치한 리본 장식이 달려있는 볼품없는 머리핀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너무 예뻐 보였고 우리의 거금 500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제이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저녁 식사 시간대에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에 전 제이 집 앞에 가서 제이야 학교 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때는 부르면 1초도 안 되어 제이의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슬금슬금 제이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 어디 갔나 집 앞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기다리다가 지각할 것 같아 학교로 갔습니다 텅 빈 제이의 자리를 보니 괜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담임 선생님께서 빨개진 눈으로 들어오시더니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제이가 어제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말을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버리셨습니다 멍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 있어서 주위 사람이 처음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실감도 나지 않았고요 당장이라도 제 뒤에서 제 눈을 가리면 누구게 라고 하며 뿅 하고 나타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지만 제이는 언니 생일날 기찻길 개구멍으로 들어가 저녁 야자를 하고 늦게 끝난 언니를 기다린답시고 있다가 언니가 맞은편에 보이자 반가운 마음에 건너가다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언니는 거기서 기다리라는 손짓을 이리로 건너오라는 손짓으로 잘못 알고 건넌 것 같다면서 자기 탓이라고 나 대신 죽었다고 하면서 거의 실신지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전 팔 한쪽 다리 한쪽이 똑 떨어져 나간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찻길 쪽은 다신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육교가 생겼더군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는 언니와 엄마가 사랑이 꽃피는 나무란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불을 끄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는데 검은 도복 같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더군요 보이는 것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양쪽에는 성인 남자의 모습을 했고 가운데는 작은 어린아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밖에 있는 엄마를 부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검은 도복을 입은 세 사람은 양반 다리를 한 그 자세로 갑자기 공중으로 붕떴습니다 천장쯤 닿았을까 뒷모습만 보이던 그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는데 양쪽 아저씨들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피부가 창백하다 못해 푸르둥둥 떠있었고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는 바로 제이였습니다 한참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제이가 죽고 나서 한 번도 눈물이 나질 않았는데 제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입술은 움직이지 않는데 제이는 마지막 말은 남기고 제 곁을 영영 떠났습니다 안녕 잘 있어 그 뒤로 목소리도 나오고 움직일 수 있게 되더군요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몸이 허해서 가위가 눌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기찻길 맞은편 교회에 다녔던 저는 교회에 늦어같이 다니던 교회 친구들의 성화로 마지막으로 기찻길 개구멍을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잘 살펴보고 건너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뒤로 확 낚아채 넘어뜨리더군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앞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기차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하는데 정말로 그 당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건너려고 했던 건데 말이죠 옆에 친구들한테 누가 나 잡았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저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그래서 기차에 놀라 혼자 넘어진 줄 알았다구요 저는 혼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이야 고마워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는 항상 귀신을 봤어 나는 어렸을 적 귀신을 본 적이 많습니다 요즘은 보지 못하지만 유치원 때는 대략 5번 정도 보았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이야기 세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약 10년 전 유치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 친구 집에서 놀다가 8시경 집으로 가는 길에 공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살 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네를 잘 탔습니다 그냥 잘 탄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지만 그곳은 사실 그네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빈 공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경험 후 약 4개월 뒤에 일입니다 당시 유치원 구조는 작은 2층 건물과 큰 정원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유치원이 세워지기 전부터 있던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일과 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나무에 1950년대 복장을 한 아저씨가 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그 아저씨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8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경험한 일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폐건물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놀다가 위층에서 갸냘픈 여자아이 목소리로 야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놀라서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으며 슬프고 얄예프게 들렸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검은 귀신 종민이와 민규는 5살 유치원생이었습니다 유치원이 끝나면 종민이 엄마와 민규 엄마가 둘을 데리러 왔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친했고 집 방향도 같아서 함께 다녔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규 집이 먼저 있고 종민이 집이 더 멀리 있었습니다 민규 집은 아파트 4층이었고 종민이 집은 일반 주택이었습니다 그날도 네 사람은 함께 걸어오면서 민규 집에 들러 비디오를 보기로 했습니다 민규 엄마는 민규가 계단을 잘 오르니 먼저 올라가 문을 열어놓게 했습니다 민규 엄마가 민규야 먼저 가서 문 열어놔 라고 말하자 민규는 응하면서 종민이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에 과일 트럭이 와서 종민이는 바나나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민규는 혼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규가 엄마 열쇠가 없어 라고 외치자 민규 엄마는 핸드백에서 열쇠를 찾아 민규야 열쇠 여기 있네 다시 내려와 라고 말했습니다 민규는 알았어 라고 대답하고 창문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종민이와 종민이 엄마가 트럭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고 시뻘건 고깃덩어리가 들어 귀로 떨어졌습니다 그 고깃덩어리는 민규였습니다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나 민규가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민규는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장례식 날 종민이 엄마만 민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민규 엄마에게서 민규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꾼 기괴한 꿈에 대해 들었습니다 민규 엄마는 어두운 방에서 포대끼에 쌓인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는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한 결과 그 붉은 끈이 시체를 묶는 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폭발 사고 전날 민규 엄마는 또다시 기괴한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검은 옷을 입은 귀신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민이는 이 사건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사이에 있는 창문은 유아가 도달하기 어려운 높이에 있어서 5살밖에 되지 않은 민규가 어떻게 그 창문에 서서 손을 흔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외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는 작년 1월 달쯤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나를 매우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할아버지입니다 겉으론 큰 표현을 안 하셨어도 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나에게 산딸기를 많이 따주셨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할아버지와 산딸기 한 보따리가 우리 집에 오곤 했습니다 지금은 큰삼촌과 내가 대를 이었다고 있지만 물론 직업은 아닙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따주셨던 산딸기의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밤도 많이 따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그저 먹는 것만 좋아라 했는지 참 아쉽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쓰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종하시던 날 새벽 내가 자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난 졸려서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이 얼마나 외할아버지께 죄송한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영정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충격도 유기했지만 진짜 이유라면 어떠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고 내가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흐느끼면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할아버지가 임종하시기에 한 두 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가 왜 이곳에 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당연히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왔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지금 영호밥도 못 먹고 있을 텐데 어여 가서 밥 줘 그리고 계속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영호 깼을 텐데 빨리 가봐 난 괜찮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서름이 복받쳤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쓰러웠습니다 눈물을 참고 싶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를 화장을 하고 양주시에 어느 야산에 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좋은 곳에 가셨겠지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약 두 달 뒤 큰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출혈성 뇌졸중 큰할머니도 평소에 날 매우 아끼셨고 나 역시 큰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간격으로 벌어진 할아버지와 큰할머니의 임종 난 이 두 사건에 무언가의 인과관계에 끈이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으로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외할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꿈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에 할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할머니가 한편으로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 너무 슬퍼서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흐느껴 울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영호가 위험해 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위험할 이유?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달 후 설마했던 그 임과의 끈은 여지없이 이어졌습니다 열병이 돋졌습니다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체온이 40도를 넘나들었고 무려 10년 만에 벌어진 발작입니다 눈은 까 뒤집혔습니다 물론 난 의식을 잃었고 지금부터의 모든 이야기는 그 광경을 지켜본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발작을 일으킨 뒤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내 발작 소식을 듣고 부리나케 찾아온 외할머니 그의 옆에는 40대 후반으로 모이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여자 무당 그는 나를 살핀 뒤 말했습니다 지금 이놈을 안 살리면 또 하나 죽어나가겠구만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단순한 잡신이 아니에 거의 저승사자 수준인에만 맺힌 것이 많기도 하나 보네 하면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무당 특유의 눈빛 그러면서 그 무당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망할 것 뒤졌으면 썩 사라질 것이지 왜 공연한 사람 붙잡고 난리여 그리고 잠시 후 뭔가 귀신과 교감을 나눈 듯한 그 무당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돌아가신 할아버님 있잖아 내가 마지막 길을 보내드렸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혹시 그분의 형제 있으신가 어머니는 끄덕였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다고 둘 중 한 분 돌아가셨나 그렇다고 형이 돌아가셨다고 사이가 좋으셨나 아니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손자한테 그 하라범이 붙어있네만 당장이라도 저승길동무로 만들어버릴 태세인데 이 하라범이 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무지세 나의 능력으로는 좀 부족한데 이걸 어쩌지 잘하는 무당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할 것 같아 부모님은 동의했고 아줌마 무당은 그 잘하는 무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꿈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했던 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웬 어딘지 모를 산중턱에 놓여졌습니다 노송이 드문드문 나있고 안개가 엿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 하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와 많이 닮았단 느낌이 들어서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나를 쓰다듬은 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갈 곳이 있다 따라오려무나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나무든 걸처럼 딱딱했던 손 차마 산 사람의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딱딱했습니다 명문도 모른 채 그의 손을 잡고 계속 걸렀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주위의 풍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산 또 산 또 산 아침도 오지 않은 채 계속 칠흑같은 밤만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나요? 내가 묻자 알거 없다 따라와라 아까와 다른 어조 이제 말소리조차 무미건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 어떻게 차마 이지랴 분명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우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가던 할아버지도 잠시 내 손을 놓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앞으로 다가와 경고조로 말했습니다 큰할머니도 조용히 다가와 그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형님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이요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할아버지는 씩 웃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던 미소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내 왼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큰할머니가 나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들 손 역시 나무든 걸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리고는 외할아버지가 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호,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저쪽으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 얼마간 뛰다 보면 누군가가 너를 붙잡을 것이다 그들은 검은 형체를 했다 그들이 물을 꺼란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너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하면 된다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뒤도 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정말 죽어라 달리자 누군가가 날 붙잡았습니다 검은 형체를 한 자 저승사자들과 정말 판박이 같이 닮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글을 본 나는 정말 누구보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들을 또 기억하게 돼서 그들은 정말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난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연심 부딪히는 이빨을 진정하며 내 생년월일과 이름을 말했습니다 2078년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금단의 영역에 온 것인가 그리고 또다시 의식의 끈을 놓았습니다 2078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히 들어서 정말 나는 2078년에 죽는 것일까 그리고 다음날 난 깊은 잠에서 깬듯 깨어났고 가족들의 걱정을 들으면서 한켠에 앉아있는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시구만 손자를 끔찍히 아끼시는 것 같아 이 집에 올 때 집 근처에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 닮은 사람을 봐서 설마 했는데 진짜였군 웬 할머니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더구만 그런데 이유가 있었구만 정말 멋진 할아버이여 아마도 지금쯤 그 형님이란 사람과 같이 승천을 했겠지 다섯 번째 이야기 따라오는 그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와 예민이 그리고 내 친구 커플 이렇게 4명이서 학교 및 지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창 시험을 끝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로 정말 편안하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12시쯤 되니 갑자기 저는 화장실이 급하게 마려웠습니다 그 소주방은 자리가 낮아서 화장실이 진짜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고 높았습니다 뒷문으로 돌아간 저는 쿵쾅거리며 문을 열고 힘들게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술이 조금 취해서 비틀거리며 겨우 올라갔습니다 뭔가가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그러더니 들리는 쿵하는 소리 엄청나게 놀란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술이 확 깨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사람 다쳤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러 갔습니다 흠칫 놀랐습니다 여자가 엎어져 있는데 머리 주변에서 피가 홍수처럼 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간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광경입니다 세상에 사람한테서 그렇게 피가 많이 난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피가 진짜로 벌컥벌컥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그 여자친구들은 난리가 났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쩌지도 못하고 여자를 뒤집었습니다 세상에 사람 얼굴이 저렇게 부을 수가 있었던가 얼굴 오른쪽이 진짜 거짓말 안하고 남자 큰 주먹 내게는 될 정도로 부은 것입니다 이때 깜짝 놀란 것이 그 여자를 안고 울고 있던 여자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도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화장실을 갈 뻔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다친 여자는 상둥이였습니다 일란성 상둥이였고 게다가 그날은 그 상둥이들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더욱 저를 괴롭힌 것은 그 여자가 굴러떨어진 것을 본 건 제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눈초리였습니다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아니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간단히 지문 채취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냥 다쳤겠지 하고 안심했습니다 너무나 놀랐고 순식간이라서 잊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죽었다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죽는 걸 본 사람은 저 혼자 아닌가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20년 살면서 사람이 죽는 광경 사람이 제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남자인 제게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제가 안 죽였어 제가 안 죽였다고 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일부 그 여자의 친구들의 눈초리 그 죽은 여자의 쌍둥이와 눈이 마주칠 때의 삼뜻함 학교가 가기 싫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습니다 아니 내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죽는 광경을 내가 봐야 되는 건가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여자가 죽는 과정과 그 순간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험도 끝났었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장례식을 학교에서 했었고 그 쌍둥이 여자는 울다가 실신했었다고 합니다 저는 죄인인 마냥 저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스무살인 나이로 사람의 죽음을 그것도 내 눈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죄인과 내 친구 커플 그리고 그때 그 여자가 죽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무서워서 서로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나가니 친구들이 이야기를 회피하는 듯 했습니다 놀러간 곳은 대성리 1박 2일 코스였습니다 한창 성수기이지만 우리는 일부러 한적하고 구석에 박혀있는 민박집을 구했습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사람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무성한 나무와 앞에 강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집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박집과 주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구멍가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다만 시원하게 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신나게도 놀았습니다 모두들 사진 찍고 배 타고 노래 부르고 하이킹하고 밥 해먹고 모두들 그 여자의 죽음 따윈 모두 잊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잊고 싶은 그날 밤 4명이서 술판을 벌였습니다 대학생 1학년생이니 뭐 돈이 있었겠는가 마른 안주에 맥주에다가 소주 섞어 먹었는데 술이 모자랐습니다 한창 흥이 올라서 양주 까자 내가 우리 아버지 양주 훔쳐왔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생각해보자 방이 사각형 모양이다 창문은 딱 하나다 4시 모여 앉은 조그만 탁자 역시 사각이다 우연이었을까 나 혼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창 술 기운이 올라서 신경도 안 쓰였다 순간 뭔가가 지나갔다 아주 빠르게 아니 아주 순간적으로 뭔가 흐느적거리며 창문에서 내 시야에서 아주 찰나로 난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흥분해 버렸습니다 놀랜 가슴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허나 내 이야기를 비웃으며 친구들이 거짓말 말라고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모두들 얼큰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나 스스로 놀랐지만 내가 뭘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1시쯤 됐나?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민박집이 한창 외져서 엄청 산 중턱에 외진대 있을 뿐더러 벼랑 끝에 위치해서 우리가 있는 그 집 3면이 벼랑이고 한 면만 평지입니다 나머지는 발만 잘못되면 떨어집니다 산이라서 산사태 위험으로 비도랑을 안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듯합니다 웃긴 건 또 화장실이 그 집하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움침한 구석에 아주아주 촘촘하게 화장실 10개가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코너를 돌아서 화장실을 보니 맨 끝에 화장실만이 불이 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를 돌자마자 화장실들이 쫘라락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제일 먼 화장실이 불이 켜 있었습니다 왠지 다른 불 꺼진 화장실은 보기도 싫었습니다 불 켜진 화장실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볼 일을 보는데 소변기였습니다 서서 오줌을 누고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런 거 느낀 적 있는가 등쪽부터 소름이 천천히 끼치더니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아니 뭔가가 나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난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가 있다 나를 보고 있다 등이 따가울 정도로 한 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뒤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면 정말 뭔가가 있을 것만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압도된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아주 천천히 머리만 왼쪽으로 돌려보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돌아본 순간 나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 화장실 창문이 하나 있는데 나의 왼편에서 고개를 들어야 보일 만한 창문 나는 내 바로 뒤에는 없었지만 아니 내 왼쪽을 보았지만 돌아보고 바로 그곳이 아니란 걸 느꼈습니다 내 머리 위가 뜨끈했습니다 시선을 느껴서 그곳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빼꼼히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나는 건 여자라는 거 흰노시라는 거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달렸습니다 귀도 안 봤습니다 뭔가가 따라온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도 기어가면서 일어나 다시 달렸습니다 친구들 있는 방으로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애들아 나 귀신 봤어 진짜야 내 뒤에 뭔가가 있니 나는 방문을 열고도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애들은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아찔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아닌가 한 달 전에 죽은 여자 얼굴은 기억이 안 나도 그날 입었던 옷이 흰색이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흰 옷이라 피가 물들어서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쌍둥이 모두가 단발이어서 기억이 잘났습니다 나는 정말 그 여자를 본 건가 나는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창문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달려들며 외쳤습니다 그 여자를 봤어 친구들도 나에 너무나 놀라서 땀범벅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장난이 아니란 걸 인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여자 기억하지 그때 죽은 여자 아니 본 게 아니라 눈이 마주쳤어 창문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니 불현듯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도 공포 영화에 노출이 돼서 인가 갑자기 뒷골을 세게 맞은 듯 뭔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술이 취해서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그 여자 자신도 자기가 왜 죽었는지를 모른다고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나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술김에 내가 밀어서 죽은 줄 알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다라는 멍청하면서 단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무서웠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스무살이었지만 대책이 있었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귀신을 직접 봤는데 어느 평범한 누가 그것을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당황한 친구들 내 친구 녀석이 당차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니가 잘못 본 거야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보자 뭐가 있는지 난 싫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면 또 볼 것 같았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흰 옷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시 떠올리니 끔찍한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이 상황이 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방에서 견디고 있을 것인가 우리 네 명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모두 같이 가기로 내시서 손을 잡고 다시 화장실로 가기로 물론 나중에 후회할 짓이었습니다 내 친구 녀석이 머리가 되어서 다가갔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코너 나는 뭔가가 튀어나올까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역시 난 멍청했습니다 까먹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분명 아까는 맨 끝에 쪽 불만 켜져 있었는데 코너를 돌기도 전부터 불빛이 보이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살벌했습니다 좀 더 묘사하고 싶으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그 코너를 빼꼼히 천천히 보았습니다 잘못 본 거 아니야 그쪽만 불이 꺼져 있고 다른 모든 곳에 불이 켜져 있는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고 달렸을 뿐입니다 이런 나를 황당하듯이 쳐다보는 친구들 나를 달렸습니다 나는 안 봤습니다 그냥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그래? 왜 소리 질러? 너 나간 순간 문이 열렸었어 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나는 평범한 남자로서 가오도 잡지만 이런 정체도 알 수 없는 것에 시달리면 누가 견뎌 내 시선 뭉쳐 있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그 창문은 천으로 가리고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 서로 사방을 감시했습니다 뭔가 나오기를 무서워했지만 그래도 겁이 나서 계속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만 보았습니다 그러기 30분 같이 갔던 여자애가 화장실이 가고 싶더군요 게다가 큰 거라네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겠나 그때 한창 내 친구가 꼬실 때더군요 여자가 원하면 뭐든지 해줄 시기인데 친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쩌겠는가 가야지 내 여친은 죽어도 못 가겠다고 합니다 아예 분위기에 압도돼서 움직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못 가겠더군요 셋이 갔습니다 화장실로 가니 마지막은 불이 꺼 있고 나머지는 다 켜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칸으로 갔습니다 여자는 일 보러 갔고 나와 친구는 담배 하나씩 물고 말도 안 하고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거렸습니다 가슴이 뛰고 겁이 나고 방에 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자 하나 어떻게 버리고 가는가 여기서 생각해보면 화장실 문에서 나는 내 뒤와 옆을 보고 내 친구도 뒤와 옆을 서로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오기를 기다리듯이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왠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나와 내 친구는 살았구나 한찰나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달렸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우리들도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여자 내가 화장실 문을 여는데 바로 앞에 나무들 사이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흰 눈 맞지? 얼룩 있는 흰 옷에 나무 사이에서 머리만 내밀고 보고 있었어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 그 여자 입을 벌리고 있었어 맞습니다 나와 친구는 뒤와 옆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 화장실에서 정면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귀신이 맞는 거다 나도 봤고 여자애도 봤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 내가 죽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정신이 반쯤 나가 분위기에 압도된 내 친구 눈이 풀렸습니다 앞불사 내 여친이 없네 너무 괴로웠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 여친이 없어 내 여친이 방에 돌아왔는데 여친이 없습니다 그때야 상황을 눈치챈 친구들 여자는 울고 남자애는 멍하니 서있고 나는 패닉 상태 어디 갔지? 방을 훑어보니 남겨있는 건 팽개쳐둔 이불뿐 내 여친 신발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귀신이 잡아갔나? 먹혔나? 어디 갔나? 나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친구들은 열지 말라고 울었습니다 무섭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나는 화도 났지만 이해도 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찾아야지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 찾지 말아야겠다는 이기심과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한다는 여친을 위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나쁜 놈이라 생각치 마십시오 분위기에 쫄른 친구 커플은 둘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껴안고 정신병 걸린 애새끼들 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녀석들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러고 싶었으니 어쩌겠습니까 나는 영웅도 용기 있는 남자도 아닙니다 다만 신발도 신지 않고 사라져버린 여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급했습니다 여친이 갈 만한 곳은 다른 민박집 방들 화장실 근처 세면장 주인집 가장 유력한 건 주인집이었지만 그곳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원체 그곳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민박집과 거리가 조금 있을 뿐더라 이어지는 길은 불빛 하나 없는 오솔길 우선 나는 냉정하게 마음을 먹고 방 안에 걸려있는 손전등을 잡고 빈 방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민박집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 뿐 1층에 방 두개 2층에 방 두개 첫째 방 우리 옆방을 열어보니 깨끗한 방 아니 인기척 자체가 너무나 있어서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2층에 첫번째 방 문을 여는데 금속성 마찰음이 내 귀를 갉아먹는 듯 천천히 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 이불 베개 아무것도 하나 없었습니다 왠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되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 여자가 발빛 끝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일 뿐 왜 나를 따라다니는가 왜 내 주위를 배회하는가 모든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누가 말했었던가 사람이 무식해지면 용감해진다고 그냥 다 싫었습니다 이런 지겹게 하루밤을 괴롭힘으로 당한다는 것 자체에 질렸는지도 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지막 2층 두번째 방 그 집 자체가 오래된 나무집이라 걸을 때마다 삐걱삐걱 거참 완전 내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 마냥 발을 내딛을 때마다 뚜드드득 하는 소리가 내 귀를 괴롭힙니다 마지막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스스로 대변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내 뒤에 들리는 소리 그 방에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진짜 창문 생각하면 지금도 괴롭습니다 내 방 창문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방문 중간에 서서 뒤돌은 순간 한걸음 내딛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는가 여자 손톱으로 긁는 소리 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감했습니다 내가 그 방을 보고 뒤돌은 순간 무언가가 창문에 달려있다 그 여자다 바로 그 여자가 창문에 있습니다 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소리가 커집니다 귀가 괴로울 정도의 마찰음 몸이 떨렸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고 싶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맘 모질게 먹고 도망가기로 뛰었습니다 방문도 닫지 않고 달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까지 이불을 덮고 있던 친구들 친구가 갑자기 이불을 덮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한마디 합니다 정훈아 창문에서 소리 들었니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나만 2층에서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도 들었냐 긁는 소리 그 여자가 한 건가 옆에 그 녀석 여자친구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공포와 술 기운으로 이제 이 집엔 없습니다 다만 안 것은 그 귀신이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 그것도 괴롭히고 있다 느꼈습니다 오늘 밤 동안 우리를 조일 것입니다 현재 시간은 새벽 2시 30분 정도 주인집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달렸습니다 혼자서 그 어두운 오솔길을 손전등 하나 들고 달렸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빨리 달릴 생각뿐 내 주위에 쌓여 있던 빵빵한 나무 틈에서 귀신이 대가리를 내밀건 뭐하건 우선 달렸습니다 주인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인집 아저씨였습니다 왜 그래 학생 여기 여자애 하나 안 왔어요 나이는 스무살 정도고요 체육복 입고 있었어요 응 여기 있어 가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데 여친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달려갔습니다 여친은 가게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까고 있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우리들 화장실 간 사이에 여기 오면 어떻게 해 도망가자 우린 도망 못 가 니면 우리 죽어 나 사실은 너희가 화장실 간 사이에 혼자 있었는데 창문에서 그 여자 봤어 똑같아 손을 모아서 창문 넘어서 날 보고 있었어 흰 옷이야 레이스 달린 거 눈이 소름 끼쳤어 눈동자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방문을 열고 도망갔어 사람 많은 데로 가려고 주인집을 지나서 조그만 다리 건너는데 사람 형체가 보였어 그래서 조금 가까이 가니 옷이 흰색이라 더 이상 못 가고 주인집으로 왔어 나 움직이기 싫어 무서워 그냥 나 여기 있을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들 모두 귀신을 봤습니다 살면서 귀신이란 거 꽃방귀만 귀며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볼 때도 웃기만 했던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우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지갑도 돈도 없습니다 여친을 끌고 우리 방으로 갔습니다 여친을 울고 불고 옷 가겠다고 매달리는 걸 억지로 끌고 방으로 갔습니다 내 시선 모였습니다 나는 술을 권했습니다 방법이 없다 그냥 술 먹고 죽자 한심한 방법 아닌가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는데 여자 둘은 눌면서 눈물 콧물과 술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것도 데킬라를 내 친구는 답배를 피며 계속 원샷 나는 계속 머릿속에서 가시지 않는 그녀의 얼굴 일어났습니다 아침 8시쯤입니다 살았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한테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 웃으시면서 취해서 그렇다고 하시면 말씀하시는 이야기 학생이 귀신 본 화장실 방이 끝이야 벼랑이랑 맞닿고 있어서 그 창문에 뭘 봤을려면 2미터도 넘어 그리고 요즘 사람이 없어서 화장실도 일부러 열 칸 중 두 칸만 불이 들어오게 절전해 놨는데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화장실 아홉 개 칸이 불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 친구 여자친구가 본 것 분명 가운데였는데 끝에 두 칸만 불이 들어온다고 하고 맞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구나 내가 귀신을 본 거야 그것도 얼굴을 같이 하루를 보낸 거야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두 말을 안 했습니다 퀭한 얼굴로 짐을 부려부려 쌌습니다 정말 대화 하나 없이 짐을 싸고 기차를 타고 누가 그랬냐는 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오니 꿈만 같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여자가 우리 집까지 올까봐 지옥 같았던 기억들 내 눈앞에서 여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광경 두 달 뒤 내 눈앞에 나타나는 죽은 그 여자 어찌됐든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귀신이랑 한밤을 같이 보내며 속으로 별별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날이 저물수록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 방에 반이 창문입니다 베란다를 터서 개조한 방이라서 모두 창문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가 어젯밤 잠새 내내 귀신에게 쫓겨 다니다 집에 혼자서 창문이 반인 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감정에 술에 몸을 맡겨보려 했지만 그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뭐에 홀린 사람인 마냥 방구석에 쪼그려 있었습니다 시간은 가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볼 거라면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귀신이라 대책도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갔습니다 저녁 9시 나는 스스로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도 모르고 혼자서 커튼을 치고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창문만 보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창문 뒤에서 손톱으로 긁고 있지는 않을까 그녀가 그날처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나를 노려보고 있을까 이번엔 내 목을 조르지 않을까 나는 오늘 죽는 건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몸이 허해졌다고 싫한다 울고 싶었습니다 시간은 갑니다 밤 11시 나는 혼자입니다 밤 12시 나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노래 크게 틀어놓고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방문이 닫힙니다 난 이불 속에 머리를 쳐박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거두면 그녀를 볼 것 같았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청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감각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불을 거두면 뭔가를 볼 것 같은 느낌 소스러치게 놀란 상태이면서 너무나 긴장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는 1시간 연하 계속되었습니다 답답하고 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긴장해서인지 스스로 잠든지도 모르고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꿈속 나는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도 천천히 따라옵니다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하였습니다 그녀도 점점 빨리 집니다 나는 뒤를 보지 못하고 점점 걸음을 빨리 할 때마다 뒤에서 점점 빨리 진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여자 흰 원피스의 단발머리 머리를 푹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좀 더 빨리 걸렀습니다 그녀가 뛰어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달렸습니다 내 바로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그녀는 머리를 쳐들고 피 묻은 옷에 피 묻은 손톱을 세우고 눈을 뒤집어 까고 머리에 부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흘리며 입을 벌리고 괴성을 지르며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끊임없이 쫓겨 다니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난 침대 이불 속에 있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식은 땀으로 울음이 나왔습니다 무서운 감정보다는 살아있다는 감정으로 일어나려 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몸이 일으켜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 눈을 뜨니 내 가슴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내 가슴팍에 무릎을 모아 앉아서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위라는 건가 보다 나는 이때 처음 경험해 보았고 답답한 느낌 숨쉬기도 힘이 들고 정신이 말짱한데 가슴이 답답하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움직이고 싶은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 서서히 머리를 든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녀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피 눈물을 그리고 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나는 홀림 마냥 의자에 앉아서 땀을 닦고 몸을 감싸며 울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이겨낼 수 없는 납박감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그것조차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난 대책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친척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오고 난 매일 같은 꿈과 가위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이나 항상 꿈에서 나를 쫓아오는 그녀 항상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팍에서 울고 있는 그녀 헝클어진 머리와 붉은 눈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와 붉은 입술을 지닌 그녀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공포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내 사진 태어 내 사진 태어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사진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녀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내 방의 유리창에서 나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사진 태어 다음날 나는 집안을 철저히 뒤져보았지만 사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집안을 정리하다가 눈에 띈 한 장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동생과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그녀와 쌍둥이인 동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사진을 태워달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저없이 그 종이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만약 믿는다면 저는 지금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Palestinian'll It's Home val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